웹소설의 신을 모셨습니다 닥터프렌즈의 골드버튼 유튜버 시자 의사 선생님이시자 웹소설 머신 글 쓰는 기계 미친 재능러 이낙준 작가님과 함께 바로 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털하 웹소시클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모두들 털하입니다 작품 내 인물의 자연스러운 행동을 어떻게 고려하시는지 궁금해요 얘라면 진짜 이렇게 할까 라는 질문을 캐릭터에게 던졌을 때 할 것 같기도 하고 안 할 것 같기도 하고 라는 답이 나오면 인물하고 덜 친해져서 그런 걸까요? 인물에게 이입이 잘 되다가도 특정 사건 앞에서 급발진을 해서 몰입을 깨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고민됩니다 이게 작가로서의 그거겠죠? 작가로서의 작가로서의 저는 일단 캐릭터를 짤 때 행동지침을 짭니다 그러니까 성격으로 어떻게 하면 좀 모호하잖아요 그렇죠 얘는 다혈질이야 그렇게 적어놓으면 와닿질 않으니까 그렇죠 얘는 이런 일이 있으면 무조건 화를 내 예를 들어서 백강혁이다 백강혁은 일단 화를 냅니다 화를 많이 내 그렇죠 그리고 수술을 무조건 잘해요 그리고 싸움도 잘하고 둘이 자꾸 때려 이런 거를 행동지침으로 정해놓으면 캐릭터를 짤 때 더 편하고 오류가 더 적고 이야기도 더 자연스럽게 전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한 명의 인물 지침만 있는 게 아니라 주요 조연들의 행동지침이 정해져 있으면 그런 것들이 주요한 에피소드가 진행이 될 때 어떤 애는 당황하고 어떤 애는 감탄하고 어떤 애는 실행하고 이러면 이야기가 그냥 그대로 넘어가죠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제 반대로 접근하는 타입이라서 제 말만 들으셨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조언일 거예요 저는 내적 일관성을 만들기 위해서 되게 깊게 탐구하는 타입인데 이것이 좋은 점은 입체감 있게 만들기 좋아요 맞아요 맞아요 안 좋은 점이 있다면 오래 걸립니다 행동지침을 짜고 들어가면 일단 순발력 있게 캐붕을 피하면서 쓸 수 있어요 굉장히 좋은 팁입니다 빨리빨리 할 때 좀 도움이 많이 되죠 그런 것들이 행동지침 모든 캐릭터를 그러진 않고 주인공이랑 조연들 그렇죠 브레이크가 많이 걸려서 이 작품은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한 적이 많은데 작가님께서는 기획 단계부터 자신과 잘 맞는 주제를 여러 개 짜보시는 편인지 기획을 했으면 일단 끝까지 완결까지 구상을 쭉 해보는 편인지 궁금합니다 웹소설은 기본적으로 초반에 성공을 못하면 끝까지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정글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누군가의 픽을 받아서 연재가 되는 게 아니고 동시대에 같이 연재된 것 중에 인기가 있는 애들이 치고 올라가서 이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이종봉 작가님이 완전 대박 작가야 아니면 아까 오셨던 글 쓰는 기계 작가님이 신작을 냈어 근데 이번 건 재미가 없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그냥 아웃 저도 그런 식으로 사장시킨 작품들이 많죠 끝까지 기획하기보다는 어떤 소재가 있으면 그 소재를 이런 주제를 입혔다가 이런 주제를 입혔다가 여러 가지로 변주를 좀 줘보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한번 건드렸다가 이렇게 건드렸다가 반응이 있으면 그쪽으로 쭉 디벨롭 시키는 거죠 좋은 점이 있다면 이 독자들의 취향과 딱 붙어서 트렌드를 읽는 작가는 잘 될 수 있다 나쁜 점이 있다면 큰 그림을 그려서 어떤 우직하게 밀고 나가기에는 시장이 안 기다려준다 쉽지 않죠 겸직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겸직하실 때 스케줄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본업 관리는 어떻게 이어가실 수 있는지 그러고도 어떤 부분을 가장 많이 희생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아무리 웹소설이 웹툰보다 그림 단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긴 하죠 너무 많은 양인 것 같은데 겸직 어떻게 하냐 저는 사실 상황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좋았죠 왜냐하면 일단 군의관이니까 혼자 살고 골프 안 치니까 다른 동기들이 골프 치러 갈 때 저만의 시간이 몇 시간씩 하루에 남아있으니까 초기에 그랬던 초기에 퇴근하고 대신에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하면 골프를 안 친 거예요 그리고 PC방에 가거나 하는 시간도 다 희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겸직을 한다는 건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만큼 시간을 내야 된다는 거고 어쩔 수 없다 처음 시작할 때는 글 쓰는 게 시간이 더 걸려요 왜냐하면 내가 머릿속에 있는 이야기가 문장으로 써보면 무슨 말이지? 그렇더라고요 문장이 말이 안 돼 그래서 이거를 훈련이 되기 전까지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오래 걸리기 때문에 처음에는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초보라는 걸 인정을 하고 그리고 내가 이 일을 꿈을 꾸고 있다면 좀 희생해야 되는 시간이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원래 하고 있던 여가나 이런 것들을 좀 못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사회 나와서는 그때는 이미 사실 약간 어느 정도 숙달이 된 편이었어요 그때는 이미 손이 좀 빨라졌죠 그래서 이제 뭐 좀 일찍 출근하고 점심시간에 밥 한 10분 만에 먹고 쭉 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조절을 좀 했죠 그렇다면 지금 군인관 시절에 시작하셨던 작가님의 얘기와 다르게 당장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웹소설을 꿈꾸고 있다고 한다면 당장 점직 단계로 가는 거는 어려울 수 있겠군요 근데 하다보면 또 잘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자체가 여가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해보면 안다? 네 그거는 해봐야죠 작가님은 대체 어떻게 의사와 웹소설을 병행하셨나요? 체력관리 어떻게 하셨나요? 시간 배분은 어떻게 하셨나요? 자 방금 전에 드린 말씀이 있으니까 체력관리와 시간 배분 얘기 좀 해주세요 체력은 일단 병원에 있을 때는 개판이었습니다 원래 의사들이 제일 몸이 안 좋잖아요 몸이 안 좋죠 근데 군인관 가서 훈련소 가면 갑자기 훈련을 받잖아요 그렇죠 작은 걸음 큰 걸음 혹시 기억하세요? 당연하죠 큰 걸음을 하는데 그것만으로 힘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알았어요 아 내 몸이 완전 고락구나 여기서 훈련소에 한 루틴을 가져가야겠다 아 그래서 이제 어차피 군 장교는 최단 시간을 주니까 한 시간을 하루에 체력 달려 시간이요? 그때 뭐 그냥 딴 거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무조건 헬스장 가서 달리기라도 했어요 그때 구보 대신으로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됐고 사실 운동을 꾸준히 하죠 계속 운동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역점을 둬가지고 말씀 좀 해주세요 이분들이 내 말을 안 들어요 아 의학적인 근거도 있어요 이렇게 에너지 소모를 근육을 통해서 하면은 머리가 더 잘 돌아갑니다 왜냐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기 때문에 머리는 우리 몸에서 제일 많은 에너지를 흡수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피가 빡빡빡 가야 되는데 운동을 해야 이제 그것들이 좋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런 느낌을 느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운동하고 났더니 약간 머리가 잘 도는 느낌이야 저는 늘 느껴요 근데 그게 창의적인 일을 할 때 더더욱 그렇습니다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작가를 하시려면은 운동을 해야 됩니다 아 요런 식으로? 실제로 운동을 빡세게 시작하고 나서 이제 삼중년제를 할 짬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 요즘도 오늘도 하체하고 오셨죠? 네 더 빨라지더라고 하체하고 오셨다고 해서 제가 치킨을 사드렸어요 저는 챕터별 회차별 시놉시스를 간략하게 쓰고 작업을 하는데요 막상 지필하다 보면 생각해둔 분량보다 사꾸만 길어집니다 시놉시스대로 쓸 수 없는 건 받아들인 지 오래라 별 상관없는데 중간중간 묘사나 설명 때문에 길어지는 것 같아요 심하면 예상했던 분량보다 2배 정도 늘어나니까 자세 전개가 늘어져서 지루해질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렇다고 분량에 맞춰서 끊기에는 소위 말하는 절단신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연동률이 박살날 것 같아요 매번은 아니더라도 최대한 다음화가 기대되는 부분에서 끊으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묘사를 줄이고 간결하게 쓰는 거야 요즘 웹소 스타일이니 노력하겠지만 설정을 어떻게 하면 적절히 분배를 할 수 있을까요? 또 작가님은 연동률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웹소설 할 때 퇴곡 작업 있잖아요 그때 다 잘라야 돼요 퇴곡 작업 할 때? 내가 정해놓은 시놉시스가 있는데 양이 늘어서 다음화가 됐다? 이건 잘못한 거예요 잘라야 됩니다 저는 퇴곡을 잘 안 하는 편이긴 한데 퇴곡을 하는 작가들 중에 잘하는 사람들은 글을 줄이는 작업이에요 쭉쭉 줄이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글이 슬림하게 잘 빠지거든요 작가가 생각해도 늘어진다는 느낌이 있으면 독자는 귀신같이 알죠 그렇죠 작가에게 늘어지면 독자에게 많이 늘어지는 거거든요 불안감을 그냥 두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냥 두면 안 되고 이거는 반드시 잘라야 됩니다 전개가 길어졌어요 늘어질까 봐 걱정이 돼 솔직히 내가 보기에는 재밌어 길뿐이지 재밌어라고 한다면 그건 어떻습니까? 그거는 괜찮을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정도의 판단이 정확한지 생각을 해봐야죠 내가 그 정도의 역량이 됐나? 연동률 관리는 연동률 관리? 연동률 관리는 웹소설의 신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이건 정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연동률이 뭔가 그리고 웹소설 재고 쓰는 그 연동률이 왜 중요한가 어떻게 관리하는가가 다 나와 있어요 연동률을 사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무조건 궁금하게 잘라야 된다 아닙니다 독자가 만족하면 된 거예요 화해서 예를 들어서 뭐 그날 마지막으로 웃기게 끝냈어 그래도 연동률은 유지가 됩니다 갑자기 웃음을 준다든지 다음하고 궁금하게 하는 건 당연한 건데 계속 궁금하게만 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고구마예요 아 그럼요 분명히 재밌지만 아씨 궁금해 아 답답한데? 그러면 오히려 하차 구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매번 궁금하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많이 느꼈어요 닥터 프로젝트 초반부에 그 함정에 빠져가지고 아 근데 난 괜찮던데 좋은 사람? 작가 생활을 처음 하실 때보다 점점 빨리 쓰실 수 있게 된 노하우가 궁금해요 예열 시간 없이 앉자마자 바로 지필이 가능하신 것 같던데 그 마인드 컨트롤 루틴 형성 어떻게 하셨는지요? 저는 이게 근데 문장 그림도 그리다 보면 속도가 더 빨라지고 더 잘 그려지지 않나요? 음 늘죠 늘죠 분명히 더 빨라지는데 크로키를 오래 한 사람들은 밑그림이 빨리 트리 잡히고 펜터치를 오래 한 사람들은 펜터치가 빨리 잡히고 근데 스토리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스토리를 잡는 속도는 빨라지긴 쉽지는 않아요 사실 그림보다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생각했던 스토리를 풀어내는 능력은 빨라지죠 왜냐면은 어떤 관용어구 같은 것들이 이제 처음에는 몇 개 모르다가 수백 개가 되고 내가 주로 쓰는 표현들이나 어떤 플롯이나 어떤 캐릭터 같은 것들이 이제 계속 생기잖아요 그걸 쌓아 나가다 보면은 제가 주로 사용하는 패턴이 있어요 어떤 에피소드를 풀어나가는 그런 것들이 생기고 그런 것들 중에 독자들한테 잘 먹혔던 것들을 취합해서 가지고 있다가 이거 똑같구나 쭉쭉 풀어내는 거죠 그거는 콘티랑 비슷합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여러 개의 포메이션 혹은 수거 모음 같은 게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면 그걸 위해서는 결국 많이 쓰면 된다? 그거는 많이 쓰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냥 양만 많이 쓰지는 마시고 반응을 보고 그리고 이제 다른 작가들 잘 쓰는 작가들 동시 연재하실 때의 팁이나 특별히 신경 쓰시는 부분이 궁금합니다 이거 저도 궁금해요 이 작품끼리 좀 구분되어 있잖아요 이 뇌의 스위치를 돌리나요 채널을? 아 이거 별로 신경 써본 적이 없는데 저는 쓰고 싶은 얘기가 여러 개라서 쓰는 거라서 그러면 이거 하나의 작업을 마감해요 그 다음 작품 마감을 또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완전히 몰입했다가 빠지는 거잖아요 그쵸 서로 이렇게 섞이거나 간섭하는 그런 건 없어요? 오히려 그게 더 쉬워요 하나를 하루에 두 편 쓰는 거보다 다른 걸 한 편 한 편 쓰는 게 피로도가 훨씬 적은 느낌 리프레시 되지 않나요? 리프레시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전개가 이만큼 되고 또 여기서 이만큼 되니까 한 번에 이만큼 안 돌렸잖아요 더 쉬운 느낌? 그리고 저는 어차피 제가 쓰고 싶은 걸 쓰는 거니까 캐릭터들이 헷갈리지 않으신가요? 그러는데 실제로 해보면 이게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헷갈리는 건 없는데 그리고 이게 동시연재를 둘 다 처음 시작하면 어렵죠 근데 하나는 연재를 하고 있고 얘는 이미 다 잡힌 상태고 이거 중요하다 이 다음 건 이제 시작한다면 얘랑 얘랑 헷갈릴 일이 사실 잘 없어요 여기 캐릭터랑 여기 캐릭터는 아예 다르니까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작품을 연재할 때 웹툰즈든 웹소설이든 처음 도입부 부분 독자를 초대하고 완전히 사로잡아야 되는 그 부분에 들어가는 공력과 어느 정도 연재가 지속돼서 쭉 나아가는 부분에 들어가는 에너지는 달라요 전자가 훨씬 힘들어요 1번 2번 3번 작품을 동시에 1화 1화 1화를 쓰면 그건 너무 힘들고요 그건 너무 힘들지 작품 A가 1화 시작을 해서 전력 출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한 40화 50화 갔어요 그때 작품 B가 처음 들어가요 그런 경우는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가죠 이거는 되게 동시에 작품을 하고 싶은 분들이 당연히 이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고요 웹소설이 웹툰화가 되었을 때 느꼈던 차이점이 어떨까요 화별 구성의 차이나 의도했던 구성과 좀 같거나 달랐던 여러 가지 상황들 궁금해요 이 중증외상센터 우리 백강혁 실제로 그 원작자로서 봤을 때 웹툰도 지금 굉장한 인기를 구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노블코미스가 굉장히 많아진 요즘 시대에 원작자로서 봤던 두 형식의 차이점 느낌이 좀 어떻게 보세요 문법이 좀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웹소설에서는 약간 인물에 대한 소비가 좀 더 가벼워질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름만 나왔다가 독자가 불허야 다시 안 나와도 돼요 쳐내면 되니까 그냥 없애버리면 됩니다 네네네 근데 웹툰은 일단 그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독자 얼굴에 눈에도 남고 그리려면 품도 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캐릭터를 단발 속으로 딱 쓰고 날리기가 좀 어려워요 대신에 근데 이미 나온 원작에서 이 캐릭터는 날려지지 않고 잘 남았다라는 걸 이미 알고 그리잖아요 아 그렇죠 그럼 그 캐릭터는 좀 잘 그리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첨삭이 들어갔죠 음 네 얘는 그냥 해도 됩니다 왜냐면 오늘 나오고 안 나올 거니까 지금 악역인데 나중에 얘가 호감을 얻어 가지고 쭉 가서 계속 나오는 캐릭터니까 얘는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것들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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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웹소설은 그 카메라 렌즈가 주인공한테서 벗어나면은 안 돼요 네 특히 이제 독자들이 주인공을 주인공이라고 완전히 인식을 하고 이제 응원을 하기 시작했어 네네네 제 생각에는 그게 한 50화 정도 걸립니다 50화 오호 50화 이후에는 한두화 정도 근데 그전에 그런 일을 한다 조연을 좀 조연의 서사를 더 강하게 하려고 웹소설은 망하거든요 근데 웹툰은 좀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죠 웹툰은 가능도 하고 종종 쓰는데 근데 뭐 이거 알고 쓰지 못하면 여기도 위험하죠 앵글을 살짝 바꿔 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시도를 하는 각색을 약간 그렇게 좀 더 서사를 조연한테 입혀주는 느낌 그쵸 그쵸 이낙준 선생님 이비인후과 의사는 이제 그만하십니까 이건 뭐 질문 아 이게 코멘트도 가능합니다 지금 안 하고 있죠 지금 안 하고 있고 근데 이게 뭐 이렇게 면허가 있는 직업이라는 게 잠깐 쉬었다 할 수도 있는 거고 중요합니다 근데 개인적인 바람은 사실 작가에 있어요 제 꿈은 작가에 있기 때문에 뭐 그쪽으로 끝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음 의사는 뭐 봉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 네네네 유니스프나 국경 없는 의사회나 이런 데랑 콜라보를 해가지고 해외 봉사를 나간다든지 뭐 이런 식의 봉사를 할 때는 어쨌든 의사가 되게 파워풀한 직업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큰 역할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쌓은 경험을 이제 소설로 풀고 그렇죠 최고죠 야 이거 제법이 더 좋은 머리는 계속 기르실 겁니까 머리요? 저도 궁금하네요 아 원래는 진짜 많이 기르고 싶었어요 네네 한번 잘렸습니다 와이프한테 잘렸고 와이프가 이제 너무 거지 같다고 잘랐는데 거지 같다고요? 앞으로 그거를 넘어가기 쉽지 않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느낌은 그러니까 이제 안될 것 같아 그 여기서 좀만 더 길어지면 잘라지는 거야? 그럴 거 같아요 자동으로 자르더라고요 자고 일어났는데 와가지고 자르시네 그냥 미용실로 데려가요 데려가요? 손잡고? 저는 말을 잘 듣기 때문에 돈가스 먹으러 가자 이러면서 가자고 가거든요 그냥 가가지고 나는 나 자르는 줄 몰랐어요 애들 자르는 줄 알았지 그때 나를 팍 자르더라고 네 우창윤 선생님 머리 잘랐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창윤 머리가 없거든요 진짜 극디를 줘봐요 남의 집 와서 극디를 주고받는다 절대적인 수가 부족해요 그래서 기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창윤 선생님 어 좀만 더 얼마나 절박하면 돈까지 쓰겠어요 우창윤 선생님이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머리가 없어 저 형은 기르잖아요? 거지가 안 돼 대머리로 보일 거야 아마 좀 이상해 와 이거 좋은데? 그러니까 딜을 넣으면 다음에 얼마 주나 한번 보자 자기 변호를 지금 도네이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보면서 사실 진짜로 헬스장에서 같이 운동할 때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둘이 싸우면 돈 버는 건 나야 한산이가 생각하는 본인의 작가로서의 가장 큰 약점 작법적인 측면에서 창작적인 측면에서 내가 제일 이거 아쉽다 난 이 부분 잘 못한다 라고 생각하는 약점이 뭔지 그리고 그 약점을 바라보는 본인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제가 사실 제일 못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 사이다를 연출하는 걸 되게 못해요 사이다를 연출 그러니까 꼭 뭔가 터질 것처럼 써놓고서 터트리는 걸 잘 못해요 푸식하고 넘어가버려요 연애 감정은 약점도 아닙니다 왜냐면 없는 것? 없어 아예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없는 것 이런 사이다는 사실 웹소설에서 기본적인 서사거든요 되게 기본적인 건데 그거를 제가 되게 못하는 편이고 그리고 어떤 연출에서 뽕을 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잘 못하거든요 이 웹소설의 형식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넝목인데 본인은 그 부분이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약해요 근데 그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뭐 그거를 당연히 극복은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다른 작법을 써가지고 넘어가고 있잖아요 유야무야 이렇게 다르게 넘어가고 있잖아요 제가 잘하고 있는 부분을 훨씬 더 강조해서 쓰고 네 네 네 네 못하는 부분은 독자가 모르게 넘어가죠 음 그러니까 저는 마지막 화를 아까도 연동률을 어떻게 유지하세요 라고 했을 때 궁금하게 끝내는 것보다는 좀 웃기게 끝내는 걸 많이 한다고 했는데 네 네 네 사이다를 잘 못 주니까 그런 식으로 마지막에 제가 잘하는 티키타카를 넣어버리는 거죠 음 음 그래서 다음 화에도 너도 재밌을 거고 되게 웃길 거고 왜냐면 제가 악역을 잘 못 그려요 네 네 네 이게 응징을 잘 못해 음 그래서 그런 걸 잘 안 하죠 음 아예 서사에 안 집어넣고 네 그냥 다른 걸로 풀죠 티키타카는 잘하니까 입을 이렇게 음 내가 이게 너무 듣고 싶었던 얘기였어요 앵무새님께서 엄청 큰 약점이지만 다른 티키를 극복하는 게 주인공 클리시 아닙니까 맞아요 그게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고 모든 작가들은 주인공성이 있고요 그래서 영웅의 여정이라는 책의 원래 제목이 작가의 여정이라고 발매가 됐었고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이 없으면 너무 거기에 집중하는 지망생들을 제가 많이 봐요 아 그쵸 그쵸 난 이게 없으니까 못할 거야 난 이 부분이 안 되니까 못할 거야 그림이 약하니까 못하겠지 등등 너무 끝도 없어요 이유는 그만 그러니까 못해야 될 이유를 무한히 만들어내거든요 저는 그럴 때마다 갖고 있는 걸 쓰면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못하는 거는 잘하게 되는 순간이 오기도 해요 실제로 저는 그걸 너무 믿고 있고 늘기도 하죠 사실 저는 이제 한산희가 작가님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걸 짐작은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렸던 게 오늘의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감사합니다 ㅎㅎ 끌어영단